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는 표현이 조금 더 과장되지 않을 6장밖에 되지 않지만 에베소서가 왜 보금의 가장 귀한 비밀도 신비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마 에베소서를 이번에 새삼 묵상하고 또 암성하면서 느끼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끝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또 그 말씀의 비밀을 캐어내고 캐어내고 또 깨닫고 깨닫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장부터의 3장까지 아주 굉장히 천체망원경으로 보는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이전부터의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는 것 같은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가 오늘 그 첫 창조의 말씀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있는 우리 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어떻게 예정되고 또 예비되었는지 또 때가 차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 보이지 않는 성령의 물밑작업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도대체 무엇이고 무엇이었는지 이 말씀들이 정말 아주 짧은 몇 개의 구절들 안에 그렇게 다 담겨있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것은 사람에게 배우고 들어서 전승되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시로 깨닫게 하신 것이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학습하고 경험해서 또 모색하고 두드려서 찾아내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비밀은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없습니다 원작자가 드러내 주셔야 합니다 작가가 설명해 주는 것 외에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그 귀한 비밀을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주님께서 이미 셋업해 놓으신 것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셋업해 놓으신 경로를 따라 우리는 그 가운데로 향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러므로 환경과 시류를 보면서 실망하고 또 비관해서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뤄놓으신 또 준비해놓으신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디로 갈까 어디서 살까 하는 것은 무익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으면 그곳은 약속의 땅이고 내가 하는 일은 줄로 재워주신 기업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잔해 소득이시고 산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을 쌓는 곳은 아브라함의 재단이요 또 다윗의 재단이요 솔로몬의 재단이요 다니엘의 재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누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천년 사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펴고 호연지기를 품고 하나님을 예배할 일입니다 갇힌 자가 되어서도 복음의 진보를 이룰 것이고 그리고 막힌 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이 세상에 대한 자세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대관식을 하는 것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때가 차는 그 경륜을 따라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불완전한 것들은 완전함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불화와 갈등은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이 비밀이 예배소서 안에 절절히 스며있고 또 나타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속한 것 그것 자체가 버거운 인생에게 이 말씀의 비밀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일생에 단 한 번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귀하게 들어왔으니 말입니다 당장 돈 생기고 당장 두 갈래 길에서 지침이 오고 그리고 당장 우리의 몸에 유익이 되는 그런 것들 그런 단박약 이외에도 이런 영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경험을 했으니 일생의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때로 춥고 정체 없는 디아스포라의 낙은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의 눈이 열리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제가 아주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나라를 빼앗긴 가운데에서 춘궁기 보릿고개를 넘으면서도 메마른 논두렁 반일항 사이에서 돋보기에 의지해서 바라본 한문이 절반인 성경전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당장 쌀이 나오고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닌데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눈물 짓고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순수함이 저는 오늘의 보금한국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은 이제 대다수가 아직도 보금 밖에 있는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이미 예고한 바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정하고 식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들에게 보금이 전승된 계승된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보금은 더 뜨겁게 살아나리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전선을 분명하게 하고 이 보금의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종장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성도들을 향해서 초대교회의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보금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금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또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보금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이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보금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독일의 그 유명한 진젠도르프 백작 영적 각성의 한 시대를 이끌었던 그리고 연쇄적인 영적 각성을 유발했던 진젠도르프 백작은 어느 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림을 보면서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 말씀 앞에 엎드려 졌습니다 그리고 보금을 전하는 일에 이제 쓰임받게 됐는데 그런데 보금을 전하고 또 섬김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의 그 모라비안 형제들 가운데서 갈등과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4시간을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일주일에 24명의 자원을 받아서 1시간씩 릴레이 교대로 그 기도를 이어갔는데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모라비안들의 그 기도는 24시간 연중 부위로 릴레이로 깨어 기도하는 기도는 얼마동안 갔느냐 하면 무려 120년이 지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무슨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창시한다면 그런 감리교회의 신앙운동을 시작했다 그 정도로 저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두 번째 회심을 하게 된 것도 대세양을 건너오는 길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담대하고 두려움 없는 신앙을 태풍 속에서 만나면서 이 요한 웨슬레에게 근본적인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기도운동은 곧 복음에 대한 담대함의 선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함은 당연한 건강한 생활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영적인 각성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복음은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4년에 더 깨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로 헌신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앞서 우리가 6장 앞선 절에서 어제도 복상했던 그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그 열쇠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이란 뭐냐면 우리의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두 개의 싸움입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언전해지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분명히 영적 싸움입니다 하루에도 5만 가지 제가 이렇게 비속한 표현을 써도 될 만큼 그런 5만 가지 잡스러운 모든 가라지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태동하고 준동합니다 의심이 불신앙이 두려움이 그리고 그 죄의 성품에 속한 모든 차가운 마음과 냉소와 그리고 부정성과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열매가 되어 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죄를 뒤집어 얹습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수족을 자꾸 영적으로 결박시키고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근육을 마비시킵니다 우리들의 속사람에 그럴수록 우리는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고 주님 앞에 돌파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 외에는 이 같은 류가 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 사역, 말씀 사역, 또 양역 사역 사역이 많이 있으면서 개인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 기도에 대한 소원을 많이 주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돌파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 것들을 또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충만하게 하셔서 그 영적 싸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불량이 익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교계와 그 결박을 풀어내고 끊고 이기는 강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영적 싸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보금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의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를 자승자박하게 하고 그리고 그 보금의 길을 가지 못하게 우리들의 입을 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금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고 탁월하게 전하고 또 그리고 그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여러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합니다 디아스포라가 이를 위해서 무장되어야 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또 늘 기도가 우리들의 삶 속의 일상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에베소서의 마지막 절에서 이 보금의 사람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저희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이하에서는 진실한 교회 건강한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 그리고 서로 하나된 교회를 위한 안부로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진실한 일꾼 두기구가 가서 그 교회들의 마음 사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결론은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깨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이것이 주님을 향해서 보금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충만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주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추수의 날까지 인내로서 경주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보금의 경주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눈물 골짜기와 고통을 겪고 지나면서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신 소원을 가지고 믿음의 기업을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쁠 때는 감사한 듯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어두운 낯빛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증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또 2023년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삶들을 간증하고 또 주님께서 열어주실 새하늘과 새 땅 또 신년도에도 저희들에게 주실 그 말씀의 깊은 비밀과 성령의 터치하심을 할 일 많은 때에 우리에게 열일을 주신 하나님께 푸념하거나 끝도 없어요 왜 하필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한 가지 일 더하기 한 번 더 예배하기 한 번 더 엎드리기 주님 내게 새 힘을 주사 주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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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